동대문구가 아기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드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시비로 지원되는 출산 지원금 100만원에 구에서 마련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인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입니다.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